올해 추석 식탁 차림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추석이 2주가량이나 빠른 데다 고기와 어류, 채소 등은 공급량이 줄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는 물량 확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령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식품 매장입니다.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장바구니를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100g당 2,184원으로 전년 대비 15.6%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산지에서 진행된 축산농가의 사육도수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유통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한우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우 1등급 기준 등심 100g 가격은 6,393원으로 전년 대비 7.2%, 불고기와 갈비는 각각 11.7%, 6.9%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축산물 중에서 우유 가격이 9.2%, 계란이 10.3% 올라 AI로 소요가 감소한 닭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채소 역시 7월 때 이른 폭염으로 출해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가락시장의 채소 평균 도매 가격은 지난 6월 대비 적상추가 25%, 백다닥이 오이가 33%가량 올랐습니다. 배추 역시 35%, 시금치는 무려 58%가량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올해 추석은 38년 만에 가장 이른 9월 8일이어서 핵과일 등 일부 재수용품은 가격이 폭등하거나 품귀 현상까지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사전 산지 개발 등 물량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재수용품 관련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식탁 물가 인상과 때이른 추석으로 인해서 고객님들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마트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재수용품 준비를 통해서 고객님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더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추석 수요일을 맞추기 위해서 평년보다 과일 수확 시기를 2, 3일 앞당겨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고 과일 선물세트 부족에 대비해 프리미엄급 정육세트부터 재수용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실속형 선물세트 물량을 20에서 40%까지 늘려 준비했습니다. 롯데마트도 신선식품 상품 기획자들이 전국 과일 주산지를 돌아다니며 물량 확보에 나섰으며 폼폴러스는 핵과일 수확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두리안, 키위, 멜론 등 열대과일 세트 구색을 대폭 강화하고 왕새우, 연어, 크랩, 랍스터 등 이색 수산 선물 세트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염과 때이른 추석을 앞두고 식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업계 물량 확보와 다양한 할인 행사가 소비자들의 시름을 얼마나 덜어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촬영기자1호